무슨 7인 맵이 있네요 존재검님 무슨 맵이 있어? 말해주세요 말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스캔 포기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처럼 100일 방송 축하방송입니다 근데 축하방송은 아닌 것 같애 왠지 자 길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기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뭘 파베드 키우라는거야? 락카 시끄러워 뭐하는거야 보라 락카 시끄러워 아 진짜 시끄럽네 자 여기서는 좋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 스플일 스플일 오 스플일 누나 스플때문에 뒤질뻔했어 야야야야야 너 누구야 저거 너 누구냐 이럴수가 저거 누구야 방금 죽을뻔했어 일로와 이 새끼야 좀 빨리 때려봐 이 새끼들아 좀 때려봐 좀 때려봐 소리지는게 내 방송 컨셉인데 저걸 잡아야돼 저걸 잡아야돼 잡자 죽여버려 됐어 이건 만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컨트롤을 믿습니다 째! 야야야야야 아아악 등풍호찔려 안녕하세요 뒷굴주고 왔어 자 빨리 파이팅 야 님들 컬 안하니가 스팀팩하고 좋아 파이팅 이거 뮤탈인데 야 저러다 죽을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오오오 세상에 조합 개념있네요 조합님이 잘하시네 야 한마리 남겨 야 한마리 남겨 야야야야 한마리 남기라고 병신들아 간다 으야 간다 낙다만 하세요 이거 언제 깰 야 이거 언제 깰는지 좀 물어보자 축하한다 닝겐 그렇군 그래 이거는 안보이는 유닛 할 수 있잖아 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 깨 이거 여기서 세이브 이거 깨면 안되는데 이거 깨면 안되는데 야 이거 필요한거야 뭐라는거지 뭐라는거지 저거 우리꺼야 야마토가 더 센거 같긴 한데 이건 언제 깬다 그래 세이브 한번 하지 세이브를 한번 하지 세이브를 한번 하지 세이브를 한번 하지 왜 포트있는데도 세이브를 해야 되지 야 온다 온단다 길막해 길막해 길막해버려 저거 길막 좀 해달라니까 길막 좀 해주세요 메딕님 아 어 나고 불만이신가 저거는 인스네어 인스네어 인스네어다 야 매트리스 계속해줘 그렇지 매트리스 계속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있게 클리어가 가능하죠 슈퍼 이건 피드백을 쓰세요 여러분 피드백을 쓰시면 됩니다 왜 안오는거야 얘네들 피드백 됐어 나에게 팀킬하더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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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빨리 나와야돼 닥템이나 찾아 닥템을 찾아야 되는데 닥템을 찾아 또 될뻔했군 닥템을 찾아라 닥템을 이거 덜컨을 해야되는데 됐어 닥템 다 죽었다고? 그래 알았어 그냥 잡아버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발길이 발길이 서로 떨어지면서 슈퍼 조심 됐어 잡아 이제 한마리 남겨 이거 이거 죽을듯한데? 어 잠깐만 강가람님 안녕하세요 하하 야 두왕 화이팅 야 야마토만 써 그냥 니가 안되겠다 배터리 앞에서 몸대줘야됨? 아 그래? 우리가 몸이 안되잖아 저건 어차피 터질거니까 자 자 이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됐어 계속 불만 붙여 자 이제 쓰면 5시 반이네 벌써 이거? 근데 이거 이기긴 이기는데 좀 오래 걸립니다 이럴수가 자 저거 좀 빨리 좀 잡아봐라 어 이거 편기증난다 자 조업에서 극혐이라고? 아니 극혐 야 저거 마니마 하나만 깨고 가 GX신니 안녕하세요 후 왔어요 어디갔다오셨길래 됐어 가자 자 이제 여기서 야마토만 콜님이랑 종풍님이랑 안하는 사이인가? 누구세연? 이럴수가 야마토만 쓰세요 화이팅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겠는데? 컴터가 멍청하군 컴터가 멍청했습니다 이거 죽겠는데? 죽는건가? 안죽겠네 그래? 이거 죽겠어요 세마 뮤터리 데미지가 9이기 때문에 솔직히 4.5 맞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좋아 이거 깼네요 야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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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 써야돼 도마 써야돼 애들이 안오는데? 애들이 안오네 애들이 안오는데? 분신사화 필요없어 도마 써야돼 굳이 분신사화는 쓸 필요없습니다 좋았어 됐어 이렇게 하면 클리어 야 빨리 배령 내려 빨리 배령 내려 빨리 빨리 배령 내려 배령 내려라 배령 배령 내려 이 멍청아 아 자 이제 죽이도록 합시다 시즈모도 좀 해주세요 아 얘가 죽겠는데? 안죽겠지? 매력으로 좀 시야 좀 밝혀주지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쓰읍 뭐하는거야? 스타를 안아보셨나? 이럴쓰다 좋아 이렇게 해서 죽여야지 자 이제 앞으로 갑시다 돌진하자 돌진하죠 아니 배틀이라니 미딩은 뭐에다 쓰는거지? 자 여러분 화이팅 이거는 이 미딩으로 자 이거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클리어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여럿이 돌아가면서 해줘야돼 그래 이건 쉽게 클리어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코세어는 중간에 나와야돼 그 다음에 여기서 데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캐리어가 갑니다 통을 써야지 뭐하는거지? 그렇지 뭐하는거지 이건? 왜 분신을 쓰는거야? 한 마리 남았지 저쪽에 여기 한 마리 남았습니다 됐어요 스킬 클리어 자 이제 럭커 과니어 럭커인데? 야 나와 이새끼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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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스플잼이다 스플때문에 사망했습니다 이럴수가 이럴수가 나는 몇마리도 못죽였네 가서 죽여버려 나 야 나 뭐 럭커 마리 럭커 낀건줄 알았네 자 이제 됐네요 죽여버려 뭐야 이번엔 자 이제 SSCV로 자 간다 죽이니말라고 이 병신들아 자 빽빽빽빽까 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 자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쩔지 않니? 죽이지마 제발 죽이지마 제발 죽이지마 이거 기다려 기다려야되 보메라니아니하세요 이거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빨리 이걸 지워야 돼 그래야 미네랄을 캐지 음..왜 렉이지? 짓는 거 아니야? 하인리 렉이라고? 이럴수가 뭐재미야 이러면? 음.. 뭐재미야 이렇게 지우면? 아니꺼야 지워도 돼 이렇게 한시 쪽에 지어? 이건 뭐지? 왜 한시 쪽에 왜? 이거 스캔 다 지웠어 한시 가져 저걸 가져오라고? 뭐 주는데? 아무것도 안주잖아 너 장난할래? 그래? 저기 컴이 병신이었대 아아.. 길막룡이야? 그렇구나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네요 자 이제 미네랄을 캐까? 자 이거는 지워줬고 SCV는 나중에 뽑아야지 됐어 난 이렇게만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휴먼 다큐 날타님 앵더님 안녕하세요 자 가자 저거 가지러 자 이거는 다 지워줬고 이제 나중에 저기다 유닛 뽑으면 되잖아 가자 건물 가지고 자 갈게요 바라보는 대천사 이.. 이 자식이 어디서 나를 가자 자 여기서 나도 죽으면 되는거지 나와봐 자 나와봐 나와봐 자 여기서 내가 내리면 된다는거지 자 가자 자 가자 죽자 좋아 죽자 뭐해 뭐여 잠깐만 뭐야 이게 뭐야 아아 나 이게 뭐야 자 SCV를 하나 더 뽑아야지 됐네요 저는 SCV 하나를 더 뽑겠습니다 서울의 주인이 안하세요 뭐 개트롤링 하는거야 아니에요 내가 무슨 개트롤링 했어요? 잠깐만 이 채팅도 왜이래요 내가 무슨 개트롤를 했다고 그러는거야 자 이 미네랄을 이렇게 해야지 야 또 죽이면 안되니? 이제 끝내 그렇게 밀리가 시작했다고? 밀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밀리게임이 시작됐어요 밀리게임이 시작됐어요 그냥 끝내 아 뭐하는거야 뭐야 저거 뭐하는거야 저거 우리 이거 뭐하는거지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빌박하고 한 명 빼고 5시에 시작하죠 그래? 1번 이거 계속 죽어 근데 여기서 저쪽에 애들이 저쪽 있잖아 근데 뭐하는거야 앤또 뭐하는거야 쟨 또 뭐하는거야 쟨 또 쟨 또 뭐하는거지 지금 아 오늘 여기서 티빵먹느니 안녕하세요 뭐하는거야 쟤 야야야 포토캐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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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해 포토를 최소화해라 대천사 불알풀림 안녕하세요 포토만 사소해라 포토만 사소하라고 이것들아 포토만 사소하라고 이것들아 포토만 사소하라고 했잖아 야 이거 콩물지어 야 그냥 마빌로 죽이자 어쩔 수가 없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피드 스피드 음 괜찮아 이렇게 해서 계속 기다려서 미네략해서 마린을 지어가지고 죽이면 돼 울트라 왔다 X됐다 잠깐 울트라 왔어 울트라 왔는데 평화로운 보라마움 괜찮아 안 죽으면 되겠지 안 죽으면 되겠지 XC 뽑고 있잖아 뭘 아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네요 됐어 마린을 뽑아 이제 그 다음에 벙커를 지어야지 여기다 여기다 벙커를 지어야 돼요 나와 이 새끼야 야 이거 끝나겠네 쳐들어오고 있어 야 이거 큰일났는데 죽어 이 새끼야 좋았어 오 너 마린 안돼 야 X됐어 X됐어 야 X됐다 여기 죽여 이 새끼야 일로와 너의 적은 우리다 일로와 오트라야 여기 있잖아 야 X됐는데 이거 X됐어 X됐어 이렇게 해서 내 유닛 끊겼습니다 X됐다 콧물 띄워 콧물 띄워 이럴수가 이럴수가 자 내 유닛을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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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내 마린 야 이 새끼야 일로와 이 개새끼야 싸워 이 개새끼야 어 네 누가 이겨나 이런데 이 개새끼야 에이 개새끼야 일로와 이 새끼야 넌 뒤졌어 오케이 그거 뭐지? 드라곤인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넌 죽여봐 뭐하는거야 쟨 또 캐리했어 내가 아 욕작작하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욕을 그렇게 심하게 썼나? 싸우던 배력이 살았어 이 안에 있는 마린도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좋아 여기서는 흩어져서 때려 자 이제 흩어져서 때리세요 뭐하는거야? 뭐 흩어져서 때리라고? 뭐하는거지? 자 얘들아 정답은 하나 SCV 뽑아라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오늘의 호동 코이롱님 안녕하세요 자 얘들아 어떨 수 없다 마린을 뽑아라 마린을 뽑아야된다 마린 한 마리만 있으면 돼 좋아 난 마린 한 마리만 뽑고 끝내겠습니다 트롤러시라고? 아니에요 돈을 모아야돼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영커 벙커 옆에 SCV 없어 사라졌어 음 좋아 돈이 한 마리 한.. 좋았어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네요 뭐라고? 좋아 일단 저기로 가봐야될 것 같아 고장난다고 저러면? 마린 떴다 발키리들아 저럴수가 마린이 떴군요 나는 이거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솜이면 가능한 가까운 마을 저쪽에 놔두면 될 것 같은데? 좋아 그런데 이거 언제 파괴한다는거지? 아 돈만 모아라고? 발키리 쪽 유혹해봐라 어떻게 해야되니 저거 이거 뭐 한 마리로 되겠어? 어떻게 좀 해봐 야야 내 배럭 때리지마 이 개새끼야 어디서 남해 안돼 안돼 이 새끼 큰일났어 야 이거 좀 보라야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보라야 뭐하는거니 이럴수다 존댓뻔했어 존댓뻔했어 뭐 노답이야 자 나도 한 마리 뽑는다 이제 어디 두고 보자 가서 단호 때려야지 개 드롤링이죠? 아니야 야 이걸 내가 내리고 싶어도 파장거리가 안됐어 이 새끼야 가자 좋아 여기다 건물을 놔두면 될 것 같네요 여기다 건물을 놔두면 될 것 같네요 죽여버려 됐어 끝났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어 야 저 건물 뭐야 야 락다 누구냐 야 락다 누구냐 아 내 또 막힌거라고 아 락다로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렇군 어 저렇게 하나만 묻어있군요 이렇게 해서 게임이 쉽게 끝났습니다 이건 뭐지? 야 미쳤어 이거 야 이건 어떻게 해야돼 야마토로 죽여야된다는거잖아 이거 야마토뽀 가라 야마토뽀 자 가자 야마토만 하나 쓰면 될 것 같애 좋아요 자 아주 좋아 난 야마토 없다고? 왜? 가라 야마토 포 노노님 안녕하세요 됐어 이건 뭐지? 큰일났네 이건 어떻게 잡아야돼 그냥 런망 안해도 되는데 이건 그냥 죽여도 되잖아 뭔소리 하는거지? 죽여 그냥 컨트롤러 이렇게 가능하잖아 뭐가 불가능해 야 소로 디펜스 소로 디펜스 좋아 소로 디펜스 나도 걸어줘야지 야 나 안걸어주냐? 감사합니다 야 소로 이거 써 야 이거 소로 써야지 이 멍청들아 좋됐군요 좋됐어 야 이거 가스 비비기로 해야지 그렇지 탱크 시즌 모드 야 길막 좀 해주면 안되니? 점사하자고? 알겠어 야 길막 좀 해봐 길막 악함부터 치리 악한 헐 잠깐만 악거 때문에 우리 죽는거 아니겠지 이거 오오오 뭐야 승리? 끝? 깼네요 이럴수가 오오오오 이걸 깨다니 이럴수가